10월 21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을 19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제4차 추경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은 지난 12일 온라인 신청을 시작했으며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방문신청을 함께 진행하는데요. 방문신청은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이 세대주 출생연도별로 가능한 요일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해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신청은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해 요일제로 운영하며 신청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가능한 요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방문신청과 더불어 온라인을 통한 신청 접수도 함께 진행됩니다. 온라인신청은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요일제를 해제했으며 오는 30일까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된 신청권은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과 소득감소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부터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이라도 일정요건 충족 시 아동수당과 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어머니가 해야 하며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어머니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아버지가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가 가능한데요. 즉, 미혼부는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실제 법원 확인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면서 같은 기간에 아동수당과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의 지원이 제약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아동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자녀와의 유전자 검사 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자체는 실제 아동양육 여부를 확인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과 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은 미혼부 자녀 출생 후 6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합니다. 또한 아동수당 등 지급 후에 지자체는 미혼부 자녀가 공적으로 등록되기 전까지 법원 확인 절차 등 출생신고 진행 상황과 아동양육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